네 안녕하십니까 스피너홀링 입니다 오늘도 짬낙 낚시 3시 반 정도 됐습니다 지금 3시 반 정도 됐구요 빠르게 한번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아 오케이 아우 입지 왔는데 최대로 눈물은 있긴 한데 너무 야갔어 애들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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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짧다 짜라 짜라 작은 사이즈가 여기는 좀 작은 애들만 있는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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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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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크긴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잡았다 오케이 아 18.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.5 네 보내주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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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작은 노숙들이 자꾸 달려드네 하하 꼬맹이네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아 그럼 아 어 많이 큰 사이즈가 나오고 그런거 같진 않은데 그래도 애들이 계속 나오네요 그래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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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e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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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uo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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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카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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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skut자 어? 어? Joan壓 מח 변함idir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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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어야 어? 어? 우리 어떻게 откры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일 비예보가 있어요. 비가 올 것 같다고 지금 날씨예보가 지금 구름이 깜뜩 꼈어요. 지금 좀 나올 때가 됐는데 큰 녀석들도 오케 오케오케오케 오케 빠지면 안돼 빠지면 안돼 으아악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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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면 안돼 빠지면 안돼 빠지면 안돼 오케오케 으 빠지면 안돼 으아악 그렇지 큰 놈이 나올 때가 됐다 했어 그래 응 우와 오우 대박 백락스 그렇지 이정도는 나와줘야지 응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래 하 José 나올때가 됐다 됐다 했는데 22cm 껍질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라 저 정도 사이즈가 있으면 여기에 비슷한 사이즈 아마 한마리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 마리밖에 없을 리가 없는데 너말고 아 진짜 작은 녀석이야 진짜 너말고 너말고 큰 녀석을 원해 이건 뭐한데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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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이리로 들어왔지 젖었어 젖었어 어 미쳤어 이미 젖었어 어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이런 젠장 날씨예보 대박 비 온다고 지금 예보가 돼 있는데 비가 와요 지금 이제 아 오케이 아 빠졌다 아 빠졌다 아 아깝어 이게 빠지다 너무하다 사이즈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아 아 아 아 오케오케오케 계측할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빠르게 한 마리 또 보고 시장에 시장 오케 아 아 완전 큰 사이즈들은 아닌데 그래도 아 개체수가 그래도 어느정도 있네요 그래도 으 초 개체수 들이 좀 있는 걸로 봐서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주 와야 되겠어요 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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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5 5 5 5 5 5 4 5 5 5 20 넘는거 같아 20 넘는거 같아 20 넘는거 같아 빠지면 안돼 빠지면 안돼 빠지면 안돼 빠지면 안돼 빠지면 안돼 우와 우와 죽인다 사이즈야 이 정도면 개척 들어가야되지 이 정도면 개척 들어가야되지 우와 싸야지 멋지네 우와 오늘 23cm 껍질 오늘 짬낙인데 23cm 껍질을 만나고 갑니다 비가 이제 계속 와 가지고요 더 좀 진행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제 요거 보내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3cm 껍질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으 안가냐 으 으 으 감사합니다.